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캐딜락 CTS 3세대 2.0 럭셔리입니다. 이 차량은 2015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76,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전면 유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확인했고요. 본넷 볼게요. 본넷 쭉 살펴보시면 역시나 관리 상태 좋아 보입니다. 범퍼 쪽도 컨디션 쭉 확인해보시면서 이어서 운전석 앞쪽 휠 살펴볼게요. 휠 컨디션 좋습니다.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 맞췄고요. 6.08mm로 75%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보펜 터치 살짝 있습니다. 많이 티나지 않고요. 도어 살펴볼게요. 쭉 보시면 도어 쪽 역시나 컨디션 좋습니다.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깨끗하고 트레드 측정합니다. 제로 맞췄습니다. 5.89mm로 뒤쪽도 75%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볼게요. 테일 램프 깨짐 없고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반대쪽 테일 램프도 깨짐 없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고요. 깨끗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휠 컨디션 좋습니다. 도어 쪽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 양호합니다. 보조석 앞쪽 휠 볼게요. 휠 컨디션 4쪽 다 좋습니다. 이제 실내 옵션들 보러 갈게요. 대기판 주행거리 76,495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핸들 보시면 블루투스 있고요. 크루즈 이용 가능합니다. 핸들 열선도 이용 가능하고요. 핸들 뒤편에 패드 시프트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전동 핸들도 작동 아주 잘 되네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있고 운전석 도어 쪽에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이 차량 보스 사운드 들어가 있고요. 이어서 위쪽 볼게요. ECM 룸미러 있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볼게요. 보시면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후진 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도 잘 작동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옆쪽으로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살펴볼게요. 보시면 오토 에어컨 듀얼로 조절 가능하고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포 시트 양쪽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컨디션 쭉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차량 핸들 왼편에 보시면 전자식 파킹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석 시트 쪽 옆에 보시면 워크인 시트 들어가 있고요. 작동도 역시나 아주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2열 보러 갈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공간 보시는 것처럼 넉넉합니다. 시트도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보이지 않고요. 바닥에 코일매트 깔려 있습니다. 활거리 쪽 수납 공간 컵홀더 이용 가능하고요. 엔진 룸 보러 갈게요. 엔진 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커버 옆쪽으로 컨디션 쭉 살펴보시면 이제 외관상 류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타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타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습니다. 안쪽으로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반대쪽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이동합니다. 엔진 살펴보겠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앞쪽 타이어 볼게요.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 반대쪽 타이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이 차량 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캐딜락 CTS 3세대 2.0 럭셔리 모델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덧받은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를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달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